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잎이 먼저 나오는 나무도 있다. 일찍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한참 늦게 피는 나무도 있다. 꽃이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꽃이 작은 나무가 있다. 꽃이 많이 핀 나무가 있는가 하면 꽃이 적게 피는 나무도 있다. 무화과는 봄이 되어도 늦게까지 깨지 않고 있는 듯 하다가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온다. 배롱나무는 참으로 늦게 깨지만 석 달 열흘이나 붉은 꽃을 달고 열정을 불태운다. 늦게 핀다고 어찌 꽃이 아니며 꽃이 없다고 어찌 나무가 아니랴. 각자에게는 주어진 자신만의 삶이 있는 것이다. 벚꽃의 화사함에 기죽지 말라. 그 꽃의 대단함에 비하여 열매는 보잘 것이 없더라. 누가 아는가 늦은 것 같지만 열매 먼저 맺는 무화과 같을지. 누가 아는가 늦은 것 같지만 석 달 열흘 꽃 피우는 배롱나무와 같을지.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살다 보니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 꼬불꼬불 산길과 솜차게 올라야 할 오르막길.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주저앉았을 때 밝은 빛이 보이는 등대 같은 길도 있더라. 숨가쁜 인생길 이리저리 넘어져 보니 어느새 함께 가는 도시 생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깨우침을 준 내 인생에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을 처진 어깨 감싸주고 토닥이며 참 좋은 애들과 함께 가는 동행길. 그 또한 행복이 아니던가.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제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